여러분 안녕하세요. 댓글 정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블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음! 쓰지 맛있다! 관장하네ㅎㅎㅎ 엄청 염색! 쫄깃쫄깃쫄깃 매 glorious 저녁 1 DM 너무 맛있어 마카롱 아주 맛있게 놀아볼게요 그리고 끔찍해서 먹으면 더 맛있네요 더 맛있게 먹기 좋네요 엄마는 더 맛있게 먹어야지 어묵은 생각보다 고소해요 오 вот 조금 더 맛있게 먹음 먹기에는 맛있게 먹으면 그냥 먹음 펑크 프랑스 치킨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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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맵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 음식은 아주 맵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머리도 맛있어서 먹으면 좋지 않아요 시원한 음식이 더 맛있게 먹으면 좋지 않나요? 우유 어묵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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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치즈볼 매콤하고 달콤해요 맛은 달콤해요 매콤하고 짭짭하니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히힛 마요네즙 마요네즙 바삭한 음식이 너무 좋아요 앗 바삭한 음식은 너무 좋네요 너무 맛있어요 와우 오늘의 겉은 바삭한 맛인가요? 바삭한 맛이에요 바삭한 맛인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